자 이번 시간은 에너지관리기사 실기 합격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개요입니다. 개요. 자 첫 번째 이 작업형 동영상이죠. 이것이 없어지고요. 필다평으로 14개에서 18개의 모양이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 필다평에 맞는 학습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관연도 기출 유형이 70%, 신 유형이 30%가 출제되죠. 단답, 서술형 및 계산형의 문항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단답형은 5문제에서 8문항, 서술형은 4개에서 7문항, 계산형은 8개에서 10문항, 해서 총 문항이 14개에서 18개 문항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실기 커리큘럼을 보시겠습니다. 자 기초 강의에서는 초보다도 쉽게 이해가 가능한 기초 특강이 이루어지고 이론 완성 예상 문제에서는 시험에 꼭 나오는 중요한 내용만 엄선한 핵심 내용에 대한 이론하고 예상 문제를 풀어보고요. 기출 문제에서는 최신 트렌드를 간파하는 상세한 핵심 기출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핵심 유학에서는 중요 내용에서도 놓치면 안 되는 필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초 강의와 핵심 유학은 배우라고 올린데 이 전체적인 거에서 기초 강의하고 핵심 유학은 필기에서 했던 것과 중복이 되는 거고요. 사실 어찌 보면 기초 강의는 별도로 안 들어도 가능한데 혹시 또 한 번 기초를 더듬고 싶다 하시는 분은 들어도 되고요. 핵심 유학도 필기에서 중요한 거를 한 것 중에서 출제 범위드라는 거 그것만 따로 챙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교재는 무엇을 쓰고 있느냐 관연도 출제 문제 중심 에너지 관리사 실기라는 책을 동일 출판소에서 출판했죠. 그 책을 사용하고요. 이 책에서는 필다평 핵심 이론 정리 및 예상 문제가 수록되어 있고 필다평 관연도 출제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학습 전략 에너지 관리 기사 실기시험 합격을 위한 학습 전략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일단 그 시험 1점에서 2개월 이전부터 실기 공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답안 작성 연습인데요. 실정과 동일하게 꾸준하게 답안 작성 연습을 실제로 쓰면서 하셔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하는 거하고요. 실제로 써보는 거 하는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세 번째 이론이나 법규의 문제 같은 경우는요. 키워드 위주로 준비하시고요. 자주 출제되는 계산 공식이 있죠. 이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둬야 합니다. 주관식이죠. 실기시험. 주관식이라는 그 생소함 이것으로 인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이것이 필기 내용이 단답형으로 출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필기 공부 때 기초를 탄탄히 해두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죠. 단답형은 가장 출제 비율이 높고 공부해야 할 범위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답형을 우선 학습하셔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필기 시험보다 출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핵심을 학습하기에는 더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이죠. 동영상 출제가 폐지되고 100% 필다평으로 출제되면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고요. 함정 문제도 가끔 등장해요. 따라서 이론을 확실히 이해하는 개념 위주의 학습. 개념 위주의 학습.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공식 암기. 이것은 필수가 되겠습니다. 관연도 출제 문제는요. 5년치 정도. 5년치를 반드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답형 서술형 대비 요령. 이것은 개념에 의해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한 바로 이 핵심적인 게 바로 자기 노트입니다. 이 자기 노트를 반드시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자기 노트화가 되지 않으면요. 자기의 그 얘기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자기 노트가 어찌 보면 결정적인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고 셀프스타일 하시면서 자기 노트를 반드시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계산문제 있죠. 이것은 필기시험에서 공부한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공식을 이렇게 문제에 대입해가지고 계산하고 그래서 푸는 유형이 항상 출제가 됩니다. 계산문제에 비해가지고 연성공학, 연력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계산공식이 있죠. 그거는 반드시 암기를 합니다. 법령 부분에서는요. 다수 항목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수라고 제가 정리할 때는 3개 이상 이 정도 된 거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기출문제가 필다평으로 둔갑해도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동영상 문제들도 유심히 풀어보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그래서 잘 모르는 문제여도요. 자신이 생각하는 답을 나름대로의 정성껏 내 생각에 공부한 바에 하면 이런 것이 맞겠다 하는 게 떠오르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쓰셔야 됩니다. 물론 이걸 할 때 거짓말 같은 거 쓰면 안 되고요. 그것이 나왔다. 그런데 잘 모른다 그러면 여기까지 생각이 나네 하면 분명히 쓰세요. 그래서 바로 부분 점수를 주게 되겠습니다. 부분 점수를 받도록 하는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에너지관리기사 실기시험 합격, 학습, 최적방법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출문제 중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 있죠. 이것을 완벽히 100% 완벽하게 숙지를 합니다. 숙지하고 두 번째 중요사항 암기, 그리고 체계적 이해, 집중 이것은 기본으로 툴을 가지고 스터디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저작카페가 있어요. 카페, 가스21 있죠. 네이버에 있는 건데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 가보면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시겠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셀프 스터디를 하시고 동시에 제가 강의하는 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유익한 건데 이게 굉장히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다가 질문하시면 제가 24시간 이내에 꼭 답변해 드리니까요. 질의응답도 많이 이용을 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반드시 합격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수험생활 동안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뿌리치시고 합격의 목적이 이끄는 삶 속에서 에너지관리기사 자격 취득의 영광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